풀리기를 추원합니다. 싹 다 풀리지어다. 우리 피자 한번. 내가 피자를 다섯 판 산다고 그랬더니 송도들이 목사님 돈 많이 들겠네. 돈 하나 안 들어. 다 같이 어깨 피자. 허리 피자. 얼굴 피자. 싹 다 피자. 형편 피자. 체종도 피자. 웃음 피자. 아니 박수만 치지 말고 웃으라고. 웃음 발사 준비하면 얍 하는 거예요. 웃음 발사 준비. 얍. 웃음 발사. 잠깐. 잠깐. 그냥 웃으라고 해서 웃으면 미친 사람들이에요. 이걸 전문용어로 광인이라고 해요. 의미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. 자 그럼 어떤 의미를 내가 던질게요. 오늘 천보산에 와서. 코프스 목사 설교 듣고. 내 병이 치유되고. 내 환경이 피고. 체종도 피고. 결박이 풀리고. 내가 웃으면 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의 운명이라고 인사한 옆 사람 형편도 피고. 병도 치유되고. 병도 치유되고. 역사가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. 웃음 발사 준비. 얍 해야 돼요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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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사 준비. 얍. 웃음 발사. 자식 숟음 발사. 괜찮은 눈에가 DWAREXOSEXXXXXXXXXXXX. 패스 박수 박수